네, 2016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사진 부문 한국포토저널리즘 학회장 서울예술대학교 서정민 귀하는 2016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 상표를 드립니다. 2016년 12월 1일 한국포토저널리즘 학회 회장 양종훈 축하드립니다. 한국포토저널리즘 학회 회장 상 한국남동발전 안우성 내용은 같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이어서 안한중님 네, 한국광고사진가협회장 상 서희건설 안우한중 내용 같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이어서 꽃다발 증정과 사진촬영이 있겠습니다. 꽃다발 증정 해주시죠. 네, 하나 미소 지어주시고요. 멋지게 사진촬영하겠습니다.